별들의 전쟁 액션, SF, 코미디 할 것 없는 영화 집합소 아메리칸 드림의 중심, 헐리우드 예술인들의 로망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곳에 내신의 S가 뜬 이유는 헐리우드 소식이 더욱 솔깃해진 2007년 그 중심에는 이 사람이 있다 바로 웬트워스 밀러 미국을 뒤흔든 스릴러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스들의 쫓고 쫓기는 분쟁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어느덧 시즌3의 돌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이클 스코필드 역의 몸짱 승진남의 웬트워스 밀러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따르라 그 유명세로 이미 한국 시일풀에도 등장한 바 있는 웬트워스 밀러 이번엔 강력한 포스맨만 찍을 수 있다는 암흑의 목 앞에 CF에 나섰다 음, 느껴봐 CF에서의 이번 컨셉 역시 카리스마 블랙 수트가 그 느낌을 더해주는데 그렇다면 그의 평소 옷차림은 그의 평소 옷차림은 아주 매우 진짜 간단하다 바로 헐렁한 지인의 티셔츠 하지만 몸매 들고 얼굴 드는 그의 파파라치 사진을 다 뒤져도 안습은 없다 그러한 스트릿 패션 공식은 그를 비롯한 모든 헐레오스타들의 기본 컨셉이기도 하다 패션의 공식은 존재한다 또한 절대 빠지지 않는 아이템도 존재한다 바로 지인과 티셔츠 그리고 하나 더 강력한 포스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하라